1. 수요말씀 예배 다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녀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변동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변동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변동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변동하게 하시네 나를 주 안에서 변동하게 하시네 예비하시네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토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시약성경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루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루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있는 인생 있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건망증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전화를 기다리는데요 전화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맞다 목사님 전화드리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여서 최근에 한국에서 신조어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입니다 젊은이라는 단어의 영과 알츠하이머에가 결합된 젊은 나이에 심하게 겪는 건망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최근에 전자기기와 밀착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가운데 영츠하이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많은 신조들과 달리 이 단어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망증에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보자면 한 번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건망증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배경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귀신들린 자에게 축귀 사역을 하셨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 사건들 중에 숫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이 바로 5병 이어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8장에 와서 우리 주님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수천명의 사람을 한자리에서 다 먹이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본인과 또 제자들과 다른 동네로 가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바짝 따라와서요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 번 시험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고 예수님은요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전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 번 동원해 보면요 주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익사이딩한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통쾌하게 예수님께 혼나는 그 모습까지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 플러스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책망이 바리새인에서 제자들로 바뀐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은 심각한 영적 건망증이 생겼던 것이죠 왜 제가 영적 건망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이미 주님과 함께 함이 능력이 됨을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요 먹을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다시 말해 떡 하나로 인하여 삶이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19개월 된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의 단어는 총 4개예요 엄마, 이, 아빠, 앗뜨거 이 4가지거든요 그런데 엄마, 이, 이 두 단어로 거의 모든 대화를 하는 아이지만 그 두 단어를 아이가 말할 때 신기하게도 저와 아내는요 그 아이의 모든 피로를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요 대화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포도라는 과일을 최근에 처음 대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그 음식의 반응을 늘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영상으로도 남기는데요 아이가 포도 하나를 드디어 손으로 탁 잡고 인생 처음으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달콤하냐 라는 표정을 짓더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녀석이 새 네 알을 한 번에 떼서 입에 넣어버리는 거죠 천천히 먹어도 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에 걸릴까 봐 한 알씩 주려고 놓여져 있던 그 포도를 뺏었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포도만 보이고 포도가 가득한 그 포도 박스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일을 겪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자들이 한 개밖에 없더라의 그 마음이 바로 저의 둘째 아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공급자가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만 지배되어 있는 상황 물론 예수님께서 4천명을 먹이셨지만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니 배가 고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먹을 것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충분히 적은 양으로 몇 천명을 먹이신 분과 내가 함께 있는데 떡 한 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혀를 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더 나아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연약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떡 하나로 인하여서 아주 작은 일 하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떡 한 개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보시면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을 아신 것이지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헌이 꿰뚫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삶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로세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갑자기 떡 하나밖에 없어서 그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로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반복되는 단어 누룩이죠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누룩은요 좋은 의미로 쓰인 것보다는 거룩하지 못함 죄 혹은 악을 상징하는 데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누룩에는 출애국과 무교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누룩을 재해야 했고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것에 대한 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또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풀게 하죠 죄의 성질은 바로 부풀고 고루 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누룩의 상징성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룩 앞에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심하라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리세인들과 헤롯이 쉽게 범했던 그 죄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미 예수님께 혼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아야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위선적인 삶이 바리세인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누가복음 23장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리세인과 동일하게 헤롯도 예수로부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도 정치적으로의 악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적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한 바리세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요 너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꾸짖음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 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제가 현대어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봐 예수님 화나신 이유가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래 빵이 있었으면 지금 배도 안 고프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었을 건데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화나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계속 먹는 것 이야기 뿐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거예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에 사건을 일으키시고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신 그 주님을 앞에 두고 또 먹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아마 십병이어에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영적 건망증에 걸리면 제자들의 그 염려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의미의 단어의 누스라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란 마음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떡 하나로 인하여서 막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요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분거리더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뎌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무뎌 있느냐 이 무뎌 있다라는 것은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 마음을 결국 돌같이 딱딱하게 굳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떡 하나만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떡 하나만 놓여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있는 인생, 있는 인생입니다 있는 인생과 있는 인생은 한 획차입니다 누군가는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표정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과 말씀으로 이어지는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이어지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18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이 18절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18절에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8절에도 10편 기자는 이 영적인 시각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편 기자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을 펼 때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펴서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만날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0편 29편 여우와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우와의 소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레소리 가운데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와의 소리는 사람이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돌풍이 몰아치고 인생에 천둥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요 여우와의 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과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그 듣는 지혜가 그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서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설교를 하지요 그의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 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영어로 remember 이것의 뜻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나서 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민 여기서 요나가 생각했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나가 했던 것은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염려도 아니요 가족들의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생각한 것 뿐입니다 홀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손 앞에 놓여진 떡 하나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이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세 가지 외침을 마음에 두시는 남은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귀를 열어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세 가지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영적인 건망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이어지는 우리 참내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떡 한 개가 무엇입니까 그 떡 한 개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마주한 떡 한 개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마음이 나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떡 한 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우리 앞에 놓여진 떡 한 개로 인하여 주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 봅니다 성의 하나님 다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성의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팔 때마다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영의 심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에서 주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듣게 되는 하나님 영적인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길을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주인과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홀리윈즈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강조하고 즐겨하는 문화를 뒤로하고 믿는 자녀로서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참여하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홀리윈즈 행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학교 행사 홀리윈즈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세상은 하나님 홀로인으로 인하여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홀리윈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이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주님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되는 시간이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주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게 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전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안전성으로 일어나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공급자이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망각하고 떡 하나에 정신 팔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펼 때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여서 주님과 이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홀리윈즈 행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할로윈 행사를 하지만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방주 대신 주님을 높이며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홀리윈즈 행사를 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가운데 힘주셔서 행사를 잘 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시간이 맞춰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많은 제한 속에서 하겠지만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완전히 밀착되어서 학생들도 교사들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이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